잉어맨 로블록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엄마랑 아빠랑 오늘 새로운 곳에 이사가기로 했어요 저희 아빠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빠 이거 유튜브 유튜브 아 그래그래 이게 요새 유행한다는거 유튜브니? 아 저희 아빠는 직업이 뭐냐면요 어 뭐였더라 야구선수란다 수 틀리면 바로 쳐벌린단다 아 야구선수셨구나 맞다 맞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으신 분은 저희 엄만데요 어 지금 뭐하는거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 엄마 지금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맨이 맘 단 미우라고 해요 저는 여맨이 아빠 김녀에요 아 어쨌든 엄마 늦었다 빨리 가야겠다 그래 빨리 가자꾸나 근데 여러분들 저희 엄마 아빠 직업이 뭔가 숨기고 계시는거 같긴해요 엄마 아빠 근데 우리 저희는 왜 이렇게 자주 이사를 가는거에요? 저번주에도 가고 저저번주에도 가고 저저저번주에도 이사갔잖아요 벌써 다섯번째에요 아 그게 돈을 빌렸는데 안갚었거든 아빠가 아하하하하하 엄마 엄마 아빠 좀 어떻게 해봐요 조만간 조만간 어떻게든 해결이 될거란다 우리 아들 아하하 걱정하지 말렴 아 네에 근데 엄마 아빠 저희는 짐 없어요? 집은 없단다 몸만 있으면 되지 이거 수틀리면 처리할 방망이까지 아 아 아들 뭔가 깜빡했나본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단다 아 네에 이검은 음 우와 아빠 아빠 왜 그러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그렇단다 음 그렇구나 와 이거 새로운 집이구나 와 집이 엄청 넓고 좋네요 여기 사과도 있다 와 근데 이 집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음 그렇구나 한번 올라가볼까? 아빠 저희 집이라면서 왜 집을 뒤져요? 좀 이따 우리 집 아닐거거든 하하하하 잠깐만 우리 집이야 음 아빠는 아무래도 직업이 도둑이신가보다 음 여보 집구석 사삭히 살펴봐요 혹시 모르죠? 양갱인판 녀석들이 뭔가 설치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이야 양갱이 파 나 그러면 과자 한 입 먹어야지 엄마 그럼 침대 위에서 과자 한 입 먹을게요 그래 우리 아들 부스러기 엄청 흘려야지 여기서 엄마 엄마는 여기서 침대를 지정해야지 엄마 근데 이 옆에 있는 애는 누구예요? 음 우리 집이 좀 가난하잖니 그런데요 그래서 잠깐 그 맡아주는 건가? 맡아주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단다 어? 아닌데? 아빠가 아빠 딸이라고 했는데 쟤? 뭐? 여보? 숨겨진 딸인가? 여보 여보 딸이라뇨 무슨 소리예요? 얘 나 선적이 딸이에요 일단은 식탁 주변에 앉아서 저희 식사 좀 해요 그래 오늘 저녁은 뭐니? 아들이 한번 얘기해보렴 아 역시 이사 왔으니까 요리를 해먹을 순 없고 피자가 좋을 거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 난다 아들 아빠가 피자를 가져올게 어? 피자를 배달이 왔나봐요 피자 배달을 시켰단다 음 드디어 왔구만 아이 피자가 왔구만 피자당 피자당 맛있겠구나 베페로니야 어? 피자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베페로니란다 먹어볼게요 와 맛있다 음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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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아빠 그래서 얘는 누군데요? 제 동생이에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지낼 아이란다 그니까 누구냐고요 어? 어? 뭐야? 양갱파 녀석들의 딸이지 인질로 삼아버렸단다 아 인질이셨어? 아 여보 그런 것까지 애한테 말하면 어떡해요 그들이 오고 있어 조심해 불이 꺼졌는데? 어? 아빠 티비에서 뭐 한대요 우리 이제 돈 없어서 넷플릭스 안 낸다고 해놓고선 뭘 틀어주신 거야? 뉴스? 아 아빠 뉴스 재미없는데 긴급뉴스라고 하네 긴급뉴스란다 긴급뉴스 이걸 지켜봐야 돼 아 그래도요 뉴스 재미없어요 다른 거 봐요 음? 뭐지? 어? 막 사이렌이 울리는데요? 아빠 쟤네 누구예요? 밤양갱파 녀석 은행을 털었군 양갱파 저건 내 친구 영철이? 저 보라색 사람은 누구예요? 저 보라색 사람은 누구예요? 저 녀석은 밤양갱파의 두목 밤양갱이란다 헐 헐 어? 저 저 양갱파 저 두목이 저희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땐 수 틀리면 뭐 어떻게 하는 이 망치로 어떻게 해줘야지 일단 준비를 좀 해야겠어 이미 준비 좀 해놨단다 준비 완료 우리 엄마 아빠 정신아 뭐야 도대체 도대체 정신아 뭐야 저도 준비 준비 완료 어어 일단은 밤이 늦었어요 저희 자러 가요 그래 우리 아대는 도대체 엄마 아빠 정체가 뭐지? 어 저는 블루 방으로 자야지 우리 그린룸이란다 아 그린룸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 알았다 엄마도 여기서 살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고양이가 물컵을 쏟아다 보구나 한번 확인해 볼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거기서 굉장히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 잠깐만 옆방에서 네 옆방에서 몰래 팝콘을 튀겨먹고 있는 측인가봐 아 옆방에서 이상 소리나네 아 소음 봐라? 뭐라고 한마디 해야겠어요 아 정말 화나가지고 음 옆방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야 밤늦게까지 아들 뭐? 자 이 강목을 들고 양갱이판 녀석들을 막아내자 아 그니까 못 들어오게 창문을 막으면 되는건가? 아 뭐야 와 이거 엄청 빨리 돋네 근데 모든 문이랑 거실에 설치하면 돼 네 와 양갱이판 녀석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도대체 왜 노리고 있는거지? 아 맞다 아까 양갱이파 그 딸 납치한다고 했지? 그렇지 인질이 같아 아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 정도 막았으면 안올거야 설마 오겠어요? 어 뭐야 어 방어를 제대로 방어했어요 악댕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아 악댕들이 못 들어온데요 이제 어 저하고 아빠가 제일 많이 막았대요 양백은 예수 들어오면 바로 그냥 뭐지? 순식간에 밤이 되어버렸네요 아 피자 3시간 먹어야겠다 아 배고파 빨리 집으렴 아들 우리 아들 빨리 집으렴 옆에 있는 아이에게 뺏기면 안 된단다 의자에 앉아야 된단다 의자에 앉으셔야 된단다 우리 아들꺼 먹지 마렴 우리 아들꺼야 저를 위해서 엄마 아빠는 안 드시는건가? 감동 그럼 그럼 미안하지만 아들 이건 뽑기란다 뽑기 이런게 어딨어요? 엄마아빼면 저 양보해야죠 뭐야 엄마 아빠는 먹는데 난 없어 장난하네!? 야 이게 말이 되냐구 뭐야 아빠 양직 퍼이트로들이 찾아 왔나봐요 너짓말! 밖에 다 있어요 바깥에 있다고요 지금이라도 사과할까? 뭘 사과해요 이미 늦었다 인질로 삼아서 그렇잖아요 야 너 다시 가 너 가 보내줄게 보내줄게 가라니 말이야 침실로 가서 잠을 청하세요 이렇게 무서운데? 침실로 가자 무서운데? 네 자니? 아빠 얼굴이 더 무서워요 솔직히 남자는 잠을 잘 때도 경기를 놓치면 안된단다 하하하하하 이만해봐 구독 아 핑크룸에서 공격을 받았대요 음 너네 살아있었구나 오 창문이 깨져있어 들어왔나봐 아들 위험하단다 깨진 창문을 발견했다 이거 침입한거 아니에요? 어? 지하실 문이 열려있습니다 악당들이 아직 아래에 있는거 같아요 숨어야돼 아들 아들 여기와 엄마는 여기 숨을게 당신 괜찮겠어? 여기로 와 괜찮아 나 믿어라 날 믿으라고 아들 빨리 들어와 엄마한테 가야겠다 하하하하하 아들 귀여워 봐야 소용없구만 하하하하하 아빠는 못 믿음적스러워 조심해 벽에 딱 붙어있어 아 여기 있으면 모르겠죠? 아 여보는 왜 왔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빠 얼굴이 더 무섭다고 그래도 가기 싫었던건데 내가 여기 있는걸 알면 우릴 가만두지 않을거야 눈치챈거 아니에요 아빠? 어? 거 참 빨리 가지 들이키면 안돼요 갔다 그럼 어디 어디로 가요? 지하실로 갈까? 지하실로 도망가라는데? 여기와서 무기를 들으래 아빠 어떤 무기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수 틀리면 해결해주는 이 망치가 좋지 않을까? 좋아요 저는 이 바지창으로 바지를 찔러버릴게요 그렇게 못된 말 쓰면 안된단다 그렇게 못된 말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단다 자 오기만 해봐 아주 자 아들하고 여보는 몸빵이 되어주세요 네 탱커가 되어주세요 탱커 네 드디어 시작되는건가? 이거 참 왕년에 해본 썸벅지구나 어!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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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아빠! 아빠! 나 죽어! 빨리 맞싸워 돈먹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빨리 가서 탱커를 하라니까 여보! 아빠 왔어! 빨리 싸워 아! 역시 우리 아들이야 뭐야 엄마 아빠 왜 구경해? 무섭잖아 아하하하 어 떨어진 자물쇠를 찾았어요 여기 문을 잠궈요 응 여기 이렇게 잠그면 된단 말이지 음 이제 못 들어오겠다 그럼 제가 죄송하지만 이 침대에도 잘게 엄마 아빠는 경비를 좀 봐주세요 그래 아빠만 믿으렴 네 엄마만 믿으렴 들어오기만 해봐 자 그러면은 이만 나 자러 갈게요 정문이 부서졌어요 정문이 부서졌어요 악당들이 부수고 나간거 같아요 와 아빠 도대체 누굴 건드린거야 다 집이 그냥 다 산산조각 났어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할까 우리의 인질이 이미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근데 저 아이도 우리랑 있는게 행복해 보이는데 어 넘어졌다 아이 아들 괜찮아? 넘어지면 피단단다 어? 하하하 하하 하하 이게 뭐니? 이거 지금 마트를 터놓은거에요 상.. 상자를 하나 사고 됐다 쌓여 준비 완료 오케이 자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샀으니 돌아가죠 이제 어디로 가죠? 지하실에 숨어있으면 되는건가? 이제 밥 먹어야지 아들 저녁으로 피자를 시켜야겠어요 피자가 곧 올 곳이에요 아빠 피자 온대 빨리 와 아..아빤 페페로니 네 열지 마요 열지 마요? 피자가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 피자입니까? 아빠 피자인거 같아요 빨리 열어봐요 식었어요? 당신 나와 피자 배달부가 왔어요 아 피자 많이도 가져오셨네 한판은 서비스인가? 어? 어? 로 생겼습니다 양경이파에요 양경이파 이런 젠장 싸워야겠는데? 으 pratique 으아아아아아아 보여 그 뜻에는 이제 피하려 엄마들 저는 그런거 없어요 저는 그냥 싸울 뿐이야 아빠 발 때려 이 자식 깜짝이야 여보 안돼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이 자리 갖고 오라니까 오기만 해봐 하는게 뭐에요? 잘했어 아들 뭐야 아빠는 응원만 하고 두 시간 후에 아 아파 양갱이 원투 아빠 빨리 어떻게 저 해봐요 살려줘 살려줘 여보가 억울을 끌고 있어요 참아요 참아 나 너무 아파 당신 빨리 총이나 싸워 아니요 알았어요 잘 때 침범하는게 어딨냐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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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무서웠구나 여기다 뭐야 아니 저... 저 녀석들은? 어? 양갱이 봐 보스다 양갱이 봐 보스다 양갱이 봐 보스 밤냥갱이 드디어 만났군 빨리 탈출해야겠는데요 하수구를 찾으라고? 하수구 엄마를 따라와 네 좋아요 아빠 저기 어디가요? 여기는 나도 처음 와보는 곳이란다 우리는 이제 역으로 밤냥갱 녀석을 혼내주러 가는 거야 어 그렇구나 이거 혹시 시금치집인가? 여기는 시궁창 하수구야 하수구 무슨 소리야 시금치 냄새가 나는구만 이거 뭐 빠지면 안 돼요 녹색 채소의 향연이구든 렐리다 렐리씨 죄송해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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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도망차 때려 때려 어? 이 있다 안녕 나는 냥갱이 봐 보스 렐리 렐리야 시금할지 쉬운 목이었지 목이었어 지금까지 쉬운 목 쉬웠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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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시간이다 이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을 거야 오 바닥을 잘 봐 와우 와우 바닥을 잘 거야 아픈데? 잘하고 있어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역시 조심해 사 огром니다 팔짝마다 아파요 엄청 아프니까 조심하려구나 아버지는 이미 한 네 대쯤 찔린 것 같구나 오 죽겠는데? 우리 아들 피가 없니? 어? 뭐지? 이제 때려야 되는 건가? 내 활을 끝까지 돋구는군 맞지 않게 조심해! 아 아프다! 아 이것도 피해야 되는구나 응 피하면 된단다 우리 아들 이 정도는 쉽지? 아 아파 저렇게 핑크빙글 돌다가는 코키리 코를 많이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들? 어지럽죠 그래 지금 때리자! 등 뒤에 태업을 노리세요 아들! 일로와! 엄마가 힘해줄게! 네! 저희 피가 진짜 없어요 고마워 여보 어 나 피가 엄청 올랐어 역시 피 필요한 사람? 나 피 있음 어 이거 이거이거이거 처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말이야 지금이 가장의 모습이야 아들 뒤에 있어 네! 아빠! 화이팅 화이팅 야구 화이팅! 아빠를 안되겠어 아들 부탁해 아니 뭐하는거야 때려야징 노석이 또 움직인다 오케이 오! 나 나 간다 잘 피해요 자 체력을 드릴게요 아빠 드세요 그래 고맙단다 아들 요크 서로 치료를 해주는거지 운다 아 아파 됐다 지금이다 양갱 안먹는다고 안먹어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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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사도 안가도 되고 도망쳐 지낼 이유가 없네요 어? 사다리다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와 아빠 아아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아 이거 체포당했다 이 녀석들 이거 나쁘게 착하게 살아야지 어?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니 근데 얘는 우리 인질 아니었니? 같이 좋아해 주는데? 병찬 아저씨 무서웠어요 하하하하하 사모사 하하하 이녀문 자 어쨌든 오늘 저희 가족들과 저희를 노리는 조직들을 소탕 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좋아요 삐잉 안녕